1회차 공연에 오신 분들에게 감사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준 게 너무 저희도 반가워요. 다시 와서. 또 스테이도 끝냈으면 좋기도 하겠지만. 하지만 또 그 이상의 재밌는 게 또 있으니까. 그렇습니다. 이제 아까 페스티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페스티벌 때 더워지고 날씨도 이제 계속 더워지잖아요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항상 페스티벌 같은 거 하거나 더울 때 이렇게 막 맨날 어디 나가려면. 되게 짜증나가지고 옷장을 열어서 옷 같은 거 고르기도 귀찮고 막 그러더라고요. 페스티벌 같은 때는 되게 사람들 화려하게 입고 막 그러잖아요. 그래서 항상 그거에 미축돼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. 그럴 때 바로 찾던 그런 티셔츠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 조언이가 있어요. 어떤 록 페스티벌에 가서 꾸미지 않은 티셔츠. 그 티셔츠. 그 티셔츠가 여러분들 나가시는 길에 있으니까. 마음에 드시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야외 페스티벌에서 그 티셔츠를 입고 여러분들 만나면. 어? 너도? 나도? 이런 것도 하시고.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에는 그 티셔츠를 입고. 어? 다음 곡을 같이 들으면 더 좋겠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곡. 어? 여태까지 했던 것 보다 더 신나게 시끄럽게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? 네.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여기서도. 거기서 보면 어떤 일 parting 사항이esses Б Columb이 muchas